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인사들이 중소기업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어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회사 사장의 아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연 일하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거냐고 논란이 일었는데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된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한꺼번에 쉬자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단연 화두였는데 청년 노동자를 대표한 한 참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최대 69시간 일하는 방식을 긍정평가하면서도 몰아서 쉬게 되면 회사 눈치가 보일 거라고 지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못 쓰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은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하는 청년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느냐 논란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가짜 청년 노동자 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의힘에서 청년 노동자 섭애를 요청했고 다시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대표의 아들인 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해당 직원이 이날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당정의 시도는 어설픈 섭외로 빛이 발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